아무튼 가면은 이뻐해줘 그 냉장고에 고기 있잖아 응 그거 좀 줘 고기가 없는데? 아니 그거 아 간식 고기? 그거 한 두 개 줘 그냥 아 그거 이미 엄마가 너무 많이 줬어 왜냐면 그거는 오늘 있잖아 아빠랑 풀코스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개고생했네 개고생 아냐아냐 그러게 그거는 튼튼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똥도 오늘은 두 번 쌌는데 시원하게 엄청 많이 썼어 두 번 다 아 더러워 어제는 완전 조금 쌌어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야 그니까 너희들 좀 얘기해야지 사람아 아빠가 아침에 닭고기 비벼서 주고 먹어야지 죽으니까 똥도 시원하게 두 번 싸더라 알았어 끊어 응 아빠는 오늘 술 좀 먹고 여기 족발집이야 아 우리 집 앞에? 응 어 알았어 끊어 응 셀카 캉캉 캉캉 야 하하하하하 언니oiselle 이거 좀 두 번씩 봐 애게 밥 주게 아 진짜 웃겨 잘했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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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부터 먹어 자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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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산책하고 처음 먹어? 응 오! 이 물을 다 먹어? 어머머머 다 먹겠다 좀 더 줄게 그럼 아 미치겠다 먹어도 될까요? 아 그거 맛있어 그게 맛있어 내가 집에서 지 식량 싼 거 봤거든 네 식량 쌌단다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여기도 집이잖아 엄청 바깥네 아 웃겨 아빠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 봐 아빠 어떻게 걸어온 거야? 저기서 뒤를 그래 우리 하는 데 있잖아 아 귀여워 근데 우리 먹을 때 같이 줘야지 왜 먼저 줘? 아 먼저 먹으라 얘 한 테 한 거 다 먹어 아 얘 발 먼저 머리 박았잖아 끈아 끈아 왜? 보세요 바깥까지 봐 권이야 아유 권이야 권이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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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너무 크네 우와 목기 짱 크네 아우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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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거기서 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전화했잖아 아빠가 방금 아 너한테 전화했냐? 응 널로 사랑해서 전화했나봐 네 아빠가 땀을 너무 빼서 힘들어 거노 오늘 산책했어? 다 시켰다니까 응 또 몇 번 쐈어? 시원하게 한 번 쐈어 한 번? 알았어